안녕하세요. 영유티비입니다. 네, 오늘은 아니, 제가 왜 여기 짜박이가 다 묻어있냐면 제가 이거를 찍었는데 모르고 멈춰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네!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죠. 나무에 근데 좀 별로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조금 봐주세요. 죄송합니다. 먹어볼게요. 맛있다. 구둑좋아요. 많이 노력하세요. 맛있다. 짜파게티 좋아해요. 맛있어. 짜파게티가 조금 밖에 안남았어. 그래도 맛있네요. 아! 그럼 저만의 비밀 짜파게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면을 끓여요 한 5분에서 3분 정도 끓이고 그리고 물을 빼요 물 빼는 건 다 돼요 아니죠? 근데 건더기는 다 살려내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입이 다 묻었다 그리고 짜파게티에 수프 있죠? 수프를 넣고 올리브를 넣어요 그러면 한쪽은 짜고 한쪽은 안 짜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네 살만큼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ASMR 해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? 맛있어 이제 숟가락이 필요하겠구만 숟가락 저 갖고 올게요 갖고 왔어요 엄청 빨르죠? 먹어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맛있다 딱 맛있다 딱 맛있다 딱 짱이네 남은 것들 남은 것들도 싹쓸이 하고 있어요 냄비 긁는 소리 asmr 와 다 먹었다 이제 뭐하죠? 아니 이제 다 먹었는데 할 게 없네요 쫌쫌쫌 다 먹었으니까 물 마셔볼게요 물 먹는 소리 asmr 소리 안 나죠? 소리 안 날 줄 알았어 소리가 안 나요 물은 물도 소리 크게 나면 좋은데 네 오늘은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 rank 휴대 틈 bies 히 fries bro 히 tem 으 진짜